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첫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마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1년 내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밝으면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시작해보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게 새해의 맛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해 첫 강의 힘차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띄워볼게요. 강의자료요. 네, 우리 작년부터 영어 단어 세트로 외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go 하면 가다라는 동사죠. 근데 go 뒤에 through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go through 하면 뜻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아는 단어들끼리 붙었을 때 어떤 뜻으로 바뀌는지 내지는요. 밑에 보면 for sure라고 하는 거 있어요. for도 알고 sure도 아는데 얘네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우리 이렇게 좀 새로운 이렇게 단어 세트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회화 패턴에다가 단어 세트를 붙여 넣어서 영어를 좀 조립식으로 말해보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해보자 라는 취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오늘 배우실 10개의 단어 세트는요. for sure부터 시작해서요. 뭐 in that case, go through in a moment 같은 것들 천천히 천천히 배워보고요. 각 단어당 한 10개 정도 되는 문장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빵 하고 제가 잘생긴 얼굴로 사진으로 띄워놨죠. 저희가 친절한 영어교실 지금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오픈 처음 했을 때 일주일 동안 평생 수강권을 판매를 했었고요. 그동안 그 평생 수강권 판매 끝나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딱 저희 원래 1월 1일부터 오픈은 제가 홈페이지에다 해놨는데 아무한테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강의가 월요일 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 보시는 오늘 1월 3일 기준으로 오늘이랑 내일 1월 4일까지 평생 수강권 다시 오픈해 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친절한 영어교실 지금 이렇게 7권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8권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안에는 8권이랑 9권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좀 여행 영어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지금 보시고 이거 좀 친절한 영어교실 너무 쉬운데 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권 9권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사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카카오 TV, 카카오 라이브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거기서 저 혼자 딱 나갑니다. 나가서 친절한 영어교실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라이브니까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찾아서 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구경해보시고 댓글로 좀 이것저것 남겨주시면 저한테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카카오 라이브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평생수강권을 판매합니다. 8시 반에 말이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 좀 시작해볼게요. For sure 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요. 이 for sure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배워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만나면 뭐 자꾸 for sure 하는 거야. for도 알고 sure도 아는데 이거 합치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들더군요. for sure는요.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 진짜 완전 확실해. 확실해. 나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실히 뭐 할 거야. 나 다음 주에 뭐 확실히 할 거야. 뭐 걔가 예전에 그거 했었던 거 완전 확실해. 와 같이 확실히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문장 뒤에다가 for sure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뭐 첫 번째 문장 한 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대화예요. will you be there? 너 거기에 be there? 거기에 있는 상태일 거니까 너 올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for sure 라고 그냥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글자글떡 한단 말이죠. sure가 들어갔으니까 뭐 뭐 확신한다는 건가? for sure 확실히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대답도 많이 하고 실제 대화에서 많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밑에 보면요. I don't know for sure. 그러니까 I don't know. 나 몰라요. for sure는요. 확실히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밑에는요. no one knows for sure. 자 no one knows도 우리 알고 있었어요. I don't know도 알았고 no one knows도 압니다. no one knows는요. 누가 알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아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for sure 붙으니까 아 확실히 아는 사람 틀림없이 아는 사람 없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이 문장을 많이 쓰죠. I will be there for sure. I will be there. 나 거기 있을게. for sure. 확실히 말이야. 어? 나 확실히 갈게. 걱정하지마. 나 확실히 갈 거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I will be there for sure. I will be there for sure. 네. 이거 제 강의 잘 안 들으시다가 새해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하셨던 분들 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쵸. 어 그쵸. 좀 진도가 나갔죠. 진도가 나가긴 나갔고 어 그래도 한번 쭉쭉 한번 들어보세요. 네. I will be there for sure. 까지 했고요. 그 아래는요. I wanna know for sure. I wanna know. 나 알고 싶어. 어떻게 알고 싶답니까? for sure. 나 확실히 좀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고요. 뒷장 한번 가볼까요? 네. 뒷장에 역시도 for sure. 요거 문장 조금 더 나와있고요. 여기 제가 빨간 색깔로 쳐놓은 것까지 있어요. 뭐 한번 볼게요. He wasn't lying. That's for sure. 자 이 that's for sure. 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어 that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확실히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He wasn't lying. 그 사람 거짓말하지 않았어. That's for sure.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 문장 뒤에 갑자기 that's for sure. that's for sure. 막 이런 걸 붙이더군요. 영어로 말할 때요. 그냥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for sure. that's for sure. 그러니까 뭐 우리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 가면 뭐가 맛있어. 뭐 저기 여행지 가면 그거 물가가 얼마야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의심해요. that's for sure. 해주시면 돼요. 확실해. 확실히 그렇다니까 that's for sure.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I can't say for sure. but it might take three hours. 자 이 정도는 여러분 해석 되실까요? 무지하게 길지만 이것도 그냥 세트로 하시면 되죠. I can't say. 말할 수 없어. 어떡해요? for sure.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 근데요. but 그러나 it might might는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 그냥 뭐 예측 정도 되겠죠. it might take three hours. 그거 아마도 한 세 시간 정도는 걸릴 거야. 그죠? 내가 확실하게 말할 때는 that's for sure. for sure. 근데요. 확실히 못 말하니까 I can't say for sure. 확실히는 못 말하겠지만 근데 한 세 시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 뒤에 배우는 것도 뭐 배울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는 진짜 가지고 가야겠다 하면 머릿속에 for sure 익혀주시고요. 까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또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문장 문장 중간에 써서 꼭 가지고 올 테니까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자판에다가 좀 이렇게 좀 새겨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시간 어 다음 장에 있는 표현은요. in time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죠. 자 제 시간에 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time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거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on time 있습니다. 자 여러분 o n on 하면 어떤 느낌이죠? 어디 어디 위에에요. 맞아요. 그 제 마이크는 지금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어 이 o는요. 어디 어디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표면에 붙어있는 게 on time 이고요. 우리 on time 어 on 이라는 표현이고 on time 이라고 하면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시 표면에 딱 붙을 정도로 1시 정각에 되는 게 on time 이에요. 근데 이는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면 어 제가 지금 여기 방 안에 있어요. in the room 이에요. 그러니까 어 요 큰 것 안에서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요기에 있든 다 방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기 뭐 뒤에 보이시는 요 나뭇잎 얘도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그죠? 그래서 in time 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 어떤 미팅이 아까처럼 1시에 딱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면 in time 은 좀 여유있게 뭐 12시 50분도 in time 이에요. 그 시간 안에 어 뭐 12시 40분도 in time 입니다. 그래서 in time 은 그냥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에 늦지 않은 정도고 on time 은 정시에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죠? 딱 한시면 거의 한시 딱 맞춘 걸 바로 on time 이라고 해요. 아 요거 차이 제가 모르면 좀 큰일 납니까? 뭐 큰일까지는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느낌만 좀 아시라는 거예요. on은 어딘가에 딱 붙어있는 느낌 여기 위에 표면에 붙어있을 때 o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 표면 껍데기에 우리도 붙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얘기할 때 on the earth 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구 껍데기에 붙어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도 딱 맞는 거 on 이라고 해요. on time 여기서 배울 in time은요. 조금 넉넉한 시간입니다. did she arrive in time? 그녀는 어 제 시간에 도착했나요? did she arrive in time? 그 밑에요. I finished my report in time. 어 저 제 시간에 제 리포트 제 보고서 finished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뭐 넉넉잡고 그 시간 안에 끝냈어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는요. I'll be there in time. I will be there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외우겠죠. 거기 있겠다는 거야. 나 거기 갈게. 제 시간에 거기 갈게. 어 좀 늦을 것 같으면 딱 맞춰서 갈게. I will be there on time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 뭐 느낌만 좀 가져가 주시고요. If we hurry we will get there in time. If 만약에 we hurry 허리업 허리업 하잖아요. 어 우리 서두른다면 we will get there in time. 우리 거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어 우리 그곳에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그 아래는요. I have to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 시작죠. I have to get to the airport in time. I have to 나 반드시 뭐 뭐 해야만 해요. get to 어 get 뒤에 장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도착하다죠. get to the airport 그 공항에 반드시 도착해야만 한답니다. 언제요? in time 제 시간에 맞춰서 그 공항에 도착해야만 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I got home just in time 자 이게 영어가 참 언어다 보니까 뉘앙스를 좀 알아차리기 힘든데 just in time 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느낌이오서 느낌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in time 이 넉넉한 시간이 없고 우리가 just 라는 표현도 뜻이 뭐 많죠. 그냥 어떤 거 해라 할 때 just do it 할 때처럼 그냥 이란 just도 있고요. 아니면 옷 같은 거 맞춘다든지 어떤 사이즈 맞출 때 딱 거기에 맞게 just 어 딱 just하게 맞아 라고 할 때처럼 딱 이란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just in time 하면 딱 제 시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in time 보다 on time 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just in time 딱 시간에 맞춰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외울 게 많죠.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느낌만 가져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빡 뜹니다. 다음 장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once again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 once는 뭐예요? 한 번이에요. again은요. 다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또 다시 라는 표현이 once again 이 되겠죠. 이거 그냥 세트로 외우시면 돼요.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언제 쓰죠?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번 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문장 한 번 보겠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번 따라 해볼까요? once again thank you once again thank you 좋습니다. 그 밑에요. once again they won the game won은요? 1원 2원 3원 그 원도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돈 단위 원도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이기다 win 있잖아요. win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once again 한 번 더 걔네들이 게임에서 이겼어. 금인트 문장 볼까요? you are light 너 늦었다 once again 또 늦었다 그죠? 예전에 늦었던 애가 또 늦은 거죠. you are light once agai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 속도가 약간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새해 처음부터 여러분께 강의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강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서 쭉쭉쭉 넘어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쭉쭉쭉 와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 더하기 모르는 애한테 곱하기 백날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 못하는 애한테 뭐 저기 함수 행렬 이런 거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단계별로 쌓아가야죠. 근데 언어는 이 느낌이란 게 있어서 이거 모르면 이거 못 배워 이런 거는 없어요. 아이들 영어 처음 배울 때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눈이 뜨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언어가 되겠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국말 할 때 가나다 모른다고 우리가 아이한테 말 안 시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쉬운 단어부터 이거 딸기 맘마 하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made a mistake once again 나 made a mistake 뭐죠? make a mistake의 과거형인데 실수하다라는 거죠. mistake 실수를 만들었어요. 나 또 한 번 실수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요 I apologize once again Apologize는 사과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I'm sorry 보다 조금 더 정중한 표현 I apologize once again 그 밑에요. Let's leave you the plan once again Let's leave you leave you는 이제 한 번 다시 검토하는 거죠. The plan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라는 표현까지 우리 세 개 배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표현은요 Thanks to air 우리 고마울 때 보통 뭐라고 하죠? Thank you 라고 해요.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Thanks 라고만 하셔도 돼요. 근데 고마운데 어떤 게 고마운지 뭐 때문에 고마운지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Thanks to 라고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덕분이에요. 아, 아휴, 아휴, 어머님 덕분에 정말 이번 일이 잘 풀렸어요. 야, 너 덕분이다 라고 해서 누군가 덕분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Thanks인데 Thank you 그게 바로 고마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고마워 너 덕분에 고마워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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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뒤에 전치사 To 붙여서 Thanks to you 라고 하면 아휴, 너 덕분에 라고 쓸 수 있어요. 너 덕분에 어, 그 밑에 문장 볼까요? Thanks to you I feel much better 좀 아팠었나 봐요. 누가 안부 물어보러 와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아휴, 덕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예요. Thanks to you I feel 내 몸 상태 느낌이 더 much better 더 좋아졌어요. 됐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Thanks to you I wasn't light for work 자, 일하러 가는데 어 뭐랄까요? 차가 너무 막혀요. 아니면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일에 늦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아, 내가 가는 길에 태워줄게 그래서 붕붕붕붕 가서 일에 탁 정시에 on time 정시에 태워서 딱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야, 덕분에 진짜 나 너 덕분에 안 늦었다 이 문장이죠. Thanks to you 당신 덕분에 I wasn't late for work 나 일에 늦지 않을 수 있었어 그 밑에는요 Thanks to your advice I got the job I got the job 나 직업을 구했습니다 Thanks to your advice 당신의 Your advice 당신의 조언 덕분에 나 직업을 구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나 당신 덕분에 Thanks to you 당신의 조언 덕분에 Thanks to your advice 이 자리에다가 바꿔서 계속 쓰시면 되겠죠? 다음 장에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anks to your help 당신의 도움 덕분에 I could finish the job earlier I could 나 뭐 과거에 할 수 있었어요. Finish the job 그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arlier 우리 early 일은 이란 뜻이 있죠? Earlier 더 이르게 그래서 당신 덕분에 우리 조금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 밑에 볼게요. Thanks to your mistake 당신의 실수 덕분에 I have to do it again 나 이거 한번 I have to 나 해야만 해 Do it 그거 한번 더 다시 해야만 해 우리 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딱 일 망쳤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아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괜찮아 하고 하는 그렇죠. 천사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야 니 덕분에 내가 일 한번 더 한다. 니 덕분에 그쵸? 우리나라나 미국 애들이나 말하는 거 비슷한 거 같아요. 그쵸? 이렇게 반어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Thanks to your mistake 뭐 Thanks to you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문장 역시도 반어법입니다. Everyone knows about it 모든 사람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알았어 알고 있어 Thanks to you 너 덕분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사에서 어 제가 누구랑 이제 뭐 사귄다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제가 회사에서 알려지면 안 되는 창피한 일을 했어요. 완전 알려준 망신이죠. 근데 누가 입 산 사람이 입만 동동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을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아 회사 사람들이 Everyone knows about it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 Thanks to you 너 덕분에 이거 고맙다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반어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In that case 라는 문장이 있고요. 우리 케이스라고 하면 보통 어떨 때 쓰이죠? 케이스 음 어떤 걸 담는 통도 케이스라고 쓰이죠. 뭐 예를 들면 악기 있습니다. 악기를 바이올린 담는 그 박스모라 그러죠? 케이스라고 해요. 아니면요. 이 케이스가 어 사례라는 경우로도 쓰이거든요. 뭐 사례금 할 때 사례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코로나 를 걸렸으면 코로나가 걸린 그 뭐 중증이 걸린 사람들의 케이스 사례 그죠? 의학적으로 연구할 때요. 또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간 사람들의 사례 이런 것들 다 케이스라고 해요. 여기서도 그런 사례 내지는 경우라고 쓰인 거예요. 인 that 케이스 그 경우 안에서 인거죠. 그냥만 해석해보면 그래서 어 우리 어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이라고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주문하러 갔어요. 어 저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 근데요. 저희가 오늘 얼음이 다 떨어졌네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갈 수도 있죠. 진짜 아이스가 먹고 싶으면 그러면 아 그래요? 뭐 그러면 음 저는 그냥 따뜻한 걸로 두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그게 바로 in that 케이스예요. 어 우리 야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아 나 근데 내일 진짜 중요한 일 생겼어. 아 그래? 뭐 그러면 이게 바로 in that 케이스예요. 한번 볼까요? 밑에요. in that case we should stay home.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밖에 오늘 날씨 영하 20도에다가 길판 길도 얼고 장난 아니래. 그럼 우리 뭐라죠? 그러면 집에 있자? 요거예요. in that 케이스 we should stay home. 그런 경우라면 우리 집에 머무르는 편이 좀 좋겠어. 그 밑에 볼까요? in that 케이스 I will just have tea. 어 저기 한약 드시고 계시니까요. 커피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 in that 케이스 뭐 그럼 그러면요. I will just have tea. 저 그러면 차 마실게요. 차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밑에요. in that 케이스 그런 그렇다면요. let's try this one.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어 그죠? 요거요? 요거는 이용하실 수 없는데요. 그러면요. in that 케이스 let's try this one. 요거 한번 시도해보자. 표현. 그죠? 그 밑에 보면요. in that 케이스 you should you should now. 친구랑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댓글 남겨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친구랑 밤늦게 놀다 보면 집에서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연락 오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 부인한테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 받다가 아야 근데 나 가봐야겠다. in that 케이스 그러면 you should live now. 빨리 지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도 표현 언제 쓰시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in that 케이스 그죠? 다음 장입니다. 두 문장 더 남아있네요. in that 케이스 why don't you quit? 그런 경우라면 너 왜 quit? quit 그만두다. 예를 들자면 회사 그만두는 거 quit 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흡연하고 계신 분들 하던 거 그만두시는 것도 quit 이에요. 너 아파? 그런 경우라면 그거 왜 안 끊어? 너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in that 케이스 왜 그만두지 않아? 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in that 케이스 there's no need to worry 그런 경우라면 there's no need to worry there's no 뭐죠? 없다는 거죠. 없어 need 필요가 없답니다. 뭐 할 필요예요? to worry worry 걱정하다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면 뭐 걱정할 거 없겠네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사실 in도 알고 that도 알고 케이스도 하는데 이렇게 in that 케이스라는 표현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한국 교육 여권에서는 정말 힘들고요. 이거 제가 오늘 강의했으니까 가끔씩 가지고 올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동사가 나와요. 우리 저기 뭡니까 동사 뒤에다가 뭐가 붙어서 뜻이 조금 바뀌는 건데요. 첫 번째 배워볼 거는 show up 예요. 정말 자주 씁니다. 네 정말 아까 제가 for sure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외워야 됐거든요. show up 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 쓰는데 그 외국인들 너무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이고요. 우리 show 라고 하면 뭐죠? show 디너 show 마술 show 뭔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동사로도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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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에게 보여줘 그 위에 show 뒤에다가 up 위로 위로 위로라는 표현이 붙으니까 누군가가 없다가 나타나다 어떤 자리에 우리 어 야 걔 갑자기 나타나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약속 자리에 미팅 장소에 뭐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거 show up 예요. 어 우리 핸드폰 보다가 또 갑자기 없던 게 갑자기 뿅 하고 보이는 것도 show up 되겠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he didn't show up last night 그는요 he didn't show up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last night 어 지난밤에요.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나타나다 라는 표현으로 아니면 he didn't show 걔가 안 보여줬댑니다. last night 저녁에 안 보여줬어. 뭘 안 보여줬어? 그죠? 좀 뜻이 달라져요. show 보여주는 거고요. show up은요. 어딘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영어가 영어가 말이죠. 그죠? 요렇게 두 개가 붙으면서 뜻이 달라지는 표현들이 꽤 다 많아서 그런 거 공부할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Tom didn't show up on time 해석해 보세요. Tom이요 didn't show up 나타나지 않았었답니다. 언제요? on time 정시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더라. 그 밑에요 She suddenly showed up at the party. Suddenly 뭐죠? 갑자기 그녀가 갑자기 showed up show의 과거형이겠죠. 나타났었어. 어디서요? at the party. 어? 야 걔 어제 제이미 어제 파티에 갑자기 나타나던데 요런 표현이 되겠고요. 밑에 볼까요? Nothing shows up on my screen. Nothing 아무것도 shows up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나는 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on my screen.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 친절한 영어교실 요거 상담해드리다 보면 로그인이 안 돼요. 뭐 갑자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전화로 저희가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사용에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런데 휴대폰에 나타난다는 표현 여기서 어떻게 썼어요? on my screen 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TV 스크린 모니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노트북 스크린 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휴대폰 스크린일 수도 있지만 on my screen 이라고 했다는 그 on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on 뭐예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on the desk 그죠? 딱 달라붙어 있어요. 표면에 접착해 있단 말이에요. on time 뭐였어요? 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스크린 위에 나타난다. 스크린 위에 우리 딱 핸드폰 보면 그 위에 딱 붙어있죠. 그게 on이에요. on on 느낌 좀 오십니까? 어디 어디 위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on이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 앉아있는 것처럼 그 위치적으로 위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 on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내가 영어 아 영어 감 많이 잡았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보면요. she will be disappointed if you don't show up. 자 disappointed 작년이죠. 얼마 전 수업에 disappointed 배웠어요.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ed 실망한 어 그죠? she will be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런 표현은 이제 좀 쉽습니까? she is disappointed 지금 실망한 거예요. 미래는요. will 써야 되니까 will 뒤에는 그냥 b 동사 원래 형태 b 가 되는 거죠. she will be disappointed 야 그녀가 실망할 거야 미래에 if you don't show up 너 안 나타나면 어 어 나 저 사람 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 안 오면 야 걔가 실망하지 she will be disappointed if you don't show up 그 밑에요 they showed up late for the meeting 어 그 사람들이요 그 미팅에요 늦게 나타났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he probably won't show up 어 그는 probably 뭐죠? 아마죠? won't well not의 줄임이죠? 아닐 거랍니다. 쇼 어 걔 아마도 안 나타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다 쇼 업까지 배웠고요. 다음 장가 볼게요. 자 어 여러분 강의가 어려우면 선생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go는 우리가 이제 가다라는 표현이고 가다라고 하는 표현 뒤에 through라고 하는 표현 나와있어요. 요거는요 어 우리가 보통 through t-h-r-o-u-g-h 하면요 요거 읽기도 힘들죠. 어떻게 발음하냐면 through 쓰루 어 우리 드라이브 쓰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through 그거에요. 드라이브 쓰루가 뭐냐면 차 갖고 어 햄버거 가게 차 갖고 들어가서 햄버거 주문해서 갖고 그냥 통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선별진료소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드라이브 쓰루 진료소 있나요? 저는 아직 검사를 안해봤어요. 예전에 있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through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뭇을 통해서 무엇뭇을 지나가는 걸 through라고 합니다. 그래서 go through 하면요 어떤 어 그 위치다 장소를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진짜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어. 이런 것처럼 어떤 고난 아니면 어떤 경험을 거쳐온 것도 go through라고 하고요. 이 표현은 어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흘리실 수 있도록 어 조금 어려우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go through the main entrance go through 지나가세요. 어디를요? the main 주된 entrance 입구거든요. 어 저기 제일 주된 입구를 메인 메인 입구를 지나가세요. 그 밑에요. we went through the gate gate 하면 이제 그 통과하는 우리 뭐 gate 1 gate 2에서 그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문 같은 거 gate 라고 하죠. 그래서 어 우리 그 gate 지나왔어. go through의 과거니까 went through가 되겠죠. 그 밑에요. 어 I'm going through a hard time. 나 I'm going 현대진행형이죠. going through 하면 어 나 지나가고 있는 중이야 어떤 시간을요? 어 hard time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 밑에요. he's going through a divorce 그는요 지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디를요? a divorce divorce 이혼이거든요. 이혼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 이란 뜻이겠죠. 마지막 문장은요. she's going through a lot these days 이런 문장은 꽤나 많이 쓰입니다. she's going through 그녀는 겪고 있는 중이래요. 거치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a lot these days 요즘에 많은 일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래요. 야 걔 요새 일 엄청 많아 뭐 이것저것 힘든 일 많아. she's going through a lot these days 그쵸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이 똑같은데요. the deal didn't go through 자 요건 the deal 하면 거래죠. 거래는 didn't go through 어 go through 거치다 통과하다 뭡니까? 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그 the deal 그 거래는요.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어 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go through this gate 이 this gate 이 게이트를 저 문 지나가시면요. and you will see the store 당신은요. 어 그 가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on your left 왼쪽 편의 말이죠. 까지 해봤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는요. face to face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to도 정말로 많은 뜻으로 쓰이죠. to 보통 어떨 때 쓰이죠? 어 뭐 to 저기 동사 하나 더 쓸 때도 to 쓰이고 전치사로 쓰면 go to school go to school 해서 어디어디에 어디어디 쪽으로라는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to는 기본적으로 뭔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 어느 쪽으로 어디어디에 라고 보시면 돼요. face to face 는요. 얼굴이 있고 얼굴이 있고 마주 보고 있는 걸 face가 face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 할 때도 어 그거 face to face 미팅이야 라고 회사 생활할 때 그런 말 쓰거든요. face 얼굴과 face 얼굴이 to 서로 맛보고 있는 상황을 face to face 라고 하고요. 대면하여 마주 보고 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 그 줌 같은 걸로 화상회의하면 face to face 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면해서 얼굴 마주 보고 하는 거 face to face 에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we said face to face set 는요. set s-i-t set 의 과거형 set 입니다. we said face to face 우리 대면해서 마주 보고 앉았어. i want to meet him face to face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어떡해요? face to face 얼굴 마주하고 만나보고 싶어 진짜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아래는요. i talked to john face to face 어 나 존한테 말했어 카톡하거나 전화한 게 아니라 face to face 대면해서 말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밑에 볼까요? i prefer face to face meetings 나 prefer 무슨 뜻이었죠? prefer 선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prefer 나 선호해 뭐를요? face to face meeting 그 대면해서 마주하는 미팅을 선호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볼까요? i have a face to face interview 인터뷰 어 이거 우리나라 보통 인터뷰라고 하면 누군가 와서 딱 마이크 대고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요런 거를 인터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것도 뭐 인터뷰가 맞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인터뷰라고 보통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면접이에요. 면접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터가 선수들한테 뭐 아니면 연예인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면접관이 앉아서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같이 있는 경험은 언제였나요? 물어보잖아요. 대답하죠. 네 비슷한 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뷰라고 하면 면접이구나. 나 페이스두페이스 이너뷰 있대요. 그 뭡니까? 어 얼굴 맞대고 하는 면대면 어 면접이 있어요 라는 표현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이에요. 자 인 면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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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떤 순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 아 면에멘트 그 바로 그 순간 안에 라는 표현이 인 아 면에멘트 이고요. 요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곧 내지는 바로 에요. 어 우리 보면 뭐 wait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다려 어 moment just a moment 잠깐만요. 그래서 이 모멘트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 인 아 모멘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표현은 한번 보고 외울 수가 없어요. 헷갈립니다. 인 아 모멘트 모멘트 들어간 표현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will be with you in 아 모멘트 I will be with you 너와 같이 있는 상태 일 거야 내가 나 금방 갈게 너한테 금방 갈게 너랑 금방 같이 있을게 in a 모멘트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모멘트 그 짧은 시간 아 모멘트 짧은 순간 인 안에 아까 우리 인 타임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좀 넉넉하게 여기 인 타임 그리고 아 모멘트 아주 짧은 시간 인데 아주 짧은 금방 곧 바로 어 금방 바로 네 옆에 있을게 그 밑에 볼까요? I will be back in a moment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돌아올게요. 그죠? I will be 내가 돌아온 상태가 될게요. 어떻게 해요? in a moment 곧바로 바로요. 이 표현은 문장 자체가 좀 쓰일 법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 will be back in a moment I will be back in a momen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님이 있어요. 기다려 어 손님 잠깐만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라고 해서 손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뒤에 가서 뭘 찾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잠깐 짐을 맡겨놓고 I will be back in a moment 하라고 하면 진짜 길지 않은 짧은 순간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in a moment in a moment 그죠? He will be here in a moment 누군가가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왜 걔 왜 안 와? He will be here 그는 will be here 여기 있는 상태일 거래요. 야 걔 금방 곧바로 올 거야 그죠? 다 미래 형태랑 잘 쓰였네요. 그죠? in a moment 조금 있다가 바로 곧바로 그러니까 말이죠. 그 밑에는요 I will explain that in a moment 나 내가 그거 설명해 줄게 금방 설명해 줄게 좀만 기다려봐 그 밑에요 I will bring you the bill in a moment 어 저기요 계산서 좀 주세요 그러면 웨이터가 I will bring you the bill in a moment 나 이거 계산서 금방 갖다 줄게 금방 곧이란 표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 I will go to the store in a moment 어 나 금방 곧 이제 곧 바로 그 the store 그 가게에 갈 거야 라는 표현까지 in a moment 까지 배웠고요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는요 on hold 라고 하는 오늘 배울 마지막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의가 좀 제가 하고 나서 어 느껴보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해에 의욕이 가득 차서 오셨는데 아우 어려워 못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떠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 오늘 표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씩 배울 때 조금 배우시고 어 다음번에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좀 어렵게 배우시고 요거 이제 반복해서 저랑 같이 여러 문장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복습하시고 노출되고 계시죠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n hold 우리 hold 어떤 표현이죠 hold 어 hold 하면요 어떤 거 딱 잡고 쥐고 있는 걸 hold라고 해요 hold 딱 어 팔이 떨어지려고 해요 잠깐만 이거 hold 좀 하고 있어 hold l 요거 명사로도 어떤 걸 잡는 것 쥐는 것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다가 잠깐 멈춘 그거에 on이 앞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on hold 내가 어떤 계획을 진행하다가 그걸 딱 잡았어요 예를 들면 일부터 100일까지 어떤 일을 쫙 순조롭게 진행하면 끝나는데 한 50일쯤에 hold 잡힌 게 잡힌 거에 딱 위에 표면 위에 붙어있어요 on hold 그 상태에요 움직이지 않고 보류된 연기된 이라는 뜻이고요 아 요것도 조금 조금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번 봐주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는요 is on hold 보류된 상태랍니다 얼마나요 for a month 그거 프로젝트 한 달째 보류된 상태에요 그 밑에는요 the plan is on hold at the moment 아까 우리 in a moment 썼잖아요 in a moment 그 짧은 순간 안에 곧 바로였죠 여기서는 at the moment 는 뭘까요 느낌 느낌이요 느낌 느낌 at은 보통 우리 장소나 시간 같은 거 어디 딱 거기 있을 때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이 있죠 at starbucks 스타벅스에서 보자 6시에 보자 at 6 o'clock 집에 있어 at home 요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요 hold at the moment 이 순간 에 어 the moment 순간이죠 이 순간에는 지금 그 딱 순간 그 위에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요 the plan is on hold 어 그 계획은요 다 보류되어 있습니다 다 어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요 our trip is on hold 해석해 보세요 because of the bad weather our trip is on hold 우리 어 여행 지금 좀 보류된 상태야 왜냐면 어 because of 무엇뭐 때문에 the bad weather 안 좋은 weather 날씨 때문에 우리 지금 어 여행이 좀 보류된 상태야 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되는데 어 제가 욕심을 하나 더 내서 다음 장 가볼까요 네 on hold 된 문장이 몇 개 더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개의치 마세요 요즘 어려운 표현들이고 can I put you on hold can I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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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타죠 내가 put you 당신을 놓아도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on hold on hold 된 상태로 놓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이죠 어 내가 너 잠깐 멈춰도 되냐는 얘기에요 어 그 밑에는요 she put me on hold for five minutes 역시나 다 put 이랑 on hold 같이 나오는 건데 그녀가 put me 나를 놨답니다 어디다가요 on hold 보류된 상태로 놓게 했어요 for five minutes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5분 동안 자꾸 이렇게 못 가게 잡아 놓은 거죠 어 can I put you on hold 내가 너 잠깐 잡고 있어도 되냐는 거죠 보류 시켜도 되냐 she put her courier on hold to raise her kit 똑같아요 그녀는 she put her courier courier 하면 직업 그거죠 직업의 경력 그죠 어 그녀는 그녀의 직업을 put 놨답니다 어디다가요 on hold 어 그 연기된 보류된 상태로 놨대요 왜요 to raise her kit raise는 키우다요 그녀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녀는 우린 뭐라 그러죠 어 경력을 잠깐 우리 유가 휴직이라고 하잖아요 휴직 쉬는 거예요 어 그녀의 경력을 잠깐 보류했어요 그죠 어 내가 누군가를 보유시키거나 상대방이 누구를 보류시키거나 할 때 푸트 이랑 쓰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된다 예 제가 강의자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그냥 읽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이요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는 생각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발짝씩 전진을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첫날이니만큼 아주 열심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방 포기해요 어 금방 포기하고요 내가 원래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에 영어공부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지 그냥 24시간 다른 거 하고도 다 그냥 잘 보냈었는데 그 영어공부를 하나 끼워 놓으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어 있던 걸 하나 좀 드러낸다든지 비어있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출퇴근길 30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맨날 드라마 보고 뭐 봤어 근데 그 시간에 영어공부하자 뭐 다른 시간에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못하면 그냥 뛰어넘으세요 우리 친절한 대학은 하루 공부 안 하셔도 그 다음번에 오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날 뛰어넘고 대신 그 다음날 지하철에서 가시는 길에 하시면 돼요 괜히 다른 시간에 저녁에 자기 전에 뭐하게 무리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를 아예 한 3월쯤 되면 아예 나랑 영어랑 인연 아닌가 봐라고 포기를 하시니까요 영어공부에 시간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에 꼭 하시고 못하시면 뭐 다음번에 그 기회에 오시면 또 하시는 식으로 무리 안 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오랫동안 하셔서 영어 성공에 더 가까워지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도 늦었지만 여기까지 따라 5주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